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963년 뉴욕 양키스와 LA 다저스는 월드시리즈에서 격돌합니다. 8번째 대결이었지만 다저스가 뉴욕을 떠난 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월드시리즈 성적은 다저스가 2번의 우승과 8번의 준우승, 양키스가 20번의 우승과 7번의 준우승으로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키스는 1936년부터 1962년까지 27년 동안 월드시리즈에 20번 올라 16번 우승하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1차전 선발은 양키스가 화이티 포드, 다저스가 샌디 코펙스였습니다. 포드는 월드시리즈 통산 10승, 코펙스는 통산 0승이었지만 결과는 코펙스의 완승이었습니다. 8회 말 투런이 아니었다면 코펙스에게 15K 완봉을 당할 뻔한 양키스는 경기 후 요기베라가 저 친구가 25승을 한 이유는 잘 알겠다. 그런데 5패는 왜 한 거냐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코펙스와 포드는 4차전에서 다시 격돌해 미키맨틀에게 솔로런을 맞은 코펙스가 9이닝 8K 1실점 완투승을 따냅니다. 양키스가 월드시리즈에서 4전 전패를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1963년 맞대결 이후 두 팀의 월드시리즈 성적은 양키스가 7승 6패, 다저스가 5승 6패로 양키스가 앞서있지만 1963년 이전의 성적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두 팀의 월드시리즈 대결은 그동안 많은 명장면을 남겼습니다. 요기베라가 죽을 때까지 아웃이라고 주장한 1955년 1차전에서 나온 제키 로빈슨의 홈스틸, 돈 라슨의 1956년 5차전 퍼펙트 게임, 1977년 6차전 레지 잭슨의 초고홈런 3방이 모두 두 팀 간 대결에서 탄생했습니다. 양키스는 1981년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에게 패한 후 1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는 엄청난 암흑길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보스의 직무 정지 기간에 한 리빌딩이 큰 성공을 거두며 지터가 신인왕을 수상한 1996년부터 에이로드가 오기 전인 2003년까지 8년간 월드시리즈에 6번 올라 4번을 우승합니다. 그 사이 다저스는 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1998년 3월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이 북미 프로스포츠 신기록인 3억 5천만 달러의 다저스를 구입하면서 오말리 가문의 다저스가 막을 내립니다. 같은 해 디즈니가 캘리포니아 엔젤스를 매입한 가격은 1억 4천 7백만 달러였습니다.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사업적인 목적으로 다저스를 산 루퍼트 머독은 몬트리올 엑스포스의 케빈 말론을 새로운 단장에 임명합니다. 말론이 저지른 무수히 많은 실수 중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두 개의 우승반지와 함께 다저스 원팀맨으로 은퇴했으며 차기 감독이 확실시됐던 마이크 소시아에게 자리를 주지 않은 거였습니다. 엔젤스는 잽싸게 소시아를 데려갔고 2002년 창단 첫 우승에 성공합니다. 2004년 다저스의 새로운 구단주가 된 프랭크 맥코트는 야구를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스턴 출신이며 레삭스 팬이었던 맥코트는 보스턴을 구입한 다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해안가 주차장 부지에 세구장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맥코트는 보스턴 인수에 실패합니다. 대신 다저스 인수에 성공한 맥코트는 자신의 보스턴 집을 존 헨리에게 팔고 LA로 건너옵니다. 맥코트는 헬리를 따라합니다. 헬리가 빌리빈 영입에 실패하고 테오 엡스타인을 선택하자 맥코트는 폴 디포데스타를 단장에 임명합니다. 영화 머니볼에 대입하면 브래드 피트가 보스턴으로 가지 않고 1년 만에 조나일이 다저스로 떠난 거였습니다. 이후 디포데스타가 토미 라소다를 앞세운 다저스 원로들의 쿠데타로 실각하자 네드 콜레티를 자이언츠에서 데려온 다저스는 생각보다 잘 굴러갑니다. 로건 화이트가 이끈 스카우팅 팀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출금으로 다저스를 산 맥코트가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결국 다저스는 2012년 5월 구단주가 바뀌게 됩니다. 투자회사인 구겐하인 파트너스의 CEO인 마크 월터는 개인 재산이 34억 달러로 33억 달러인 에인절스 아트모레노 30억 달러인 샌디에고 피트 사이들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월터는 다저스라는 거대 시장을 제대로 활용하기로 합니다. 월터는 미 프로스포츠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통하는 스탠 카스텐을 구단 운영에 끌어들였고 콜레티에게는 두꺼운 수표책을 줍니다. 콜레티가 정신없이 돈을 쓰는 사이 다저스는 83억 5천만 달러의 전무후무한 중개권 계약을 맺었고 쓰라고 했다고 너무 대책 없이 쓴 콜레티를 앤드루 프리드먼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기다렸던 한 방을 터뜨립니다. 오타니와 야마모토였습니다. 다시 양키스와 다저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승의 수로 따지면 두 팀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27대 7이라는 우승의 수 차이는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다저스가 20번째 우승을 하는 날이 과연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드래프트가 없던 시대에 20번의 우승을 한 양키스는 더 이상 선수를 독점할 수 없게 됐고 지난 20년 동안은 월드시리즈에 한 번 올라 한 번 우승했을 정도로 우승과 관련된 화려한 역사는 과거의 기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키스가 메이저리그 최고의 명문팀인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 양키스 다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저스가 양키스 다음의 명문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저스가 걸어온 길 때문입니다. 1947년 제키 로빈슨 등용 1958년 서부 이전 현대식 스프링 트레이닝 시작과 중남미 아시아 시장 개척은 모두 다저스가 시작한 변화였습니다. 1958년 다저스와 자이언츠가 동시에 연고지 이전을 한 것도 다저스 구단주 월터 오말리가 자이언츠 구단주를 설득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재산이 160억 달러로 신시네티 구단주의 40배인 스티브 코엔은 매치를 25억 달러에 사면서 매치의 브랜드 가치를 양키스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코엔의 목표에 더 가까운 팀은 다저스처럼 보입니다. 다저스는 2013년 이후로 관중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인 4년 연속 400만 관중이 2008년에 중단된 후 하향세에 있는 양키스는 지난해 샌드에고에게도 밀려 3위를 했습니다. 평균 티켓 가격 역시 다저스가 양키스를 제치고 1위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다저스는 지역 케이블 수입 1억 8천 9백만 달러가 1억 3천 8백만 달러인 양키스 1억 1천만 달러인 필리스 1억 9백만 달러인 엔젤스 1억 6백만 달러인 텍사스를 제친 1위였습니다. 그럼에도 포브스가 평가하는 다저스와 양키스의 구단 가치 차이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크 월터가 다저스를 샀을 때 양키스는 18억 5천만 달러 다저스는 14억 달러로 양키스가 다저스의 1.32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포브스 평가는 양키스가 71억 달러 다저스가 48억 달러로 양키스가 다저스의 1.48배였습니다. 그 사이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팀이 됐음에도 구단 가치에서 다저스는 2위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포브스 구단 가치는 양키스가 71억 달러 다저스가 48억 달러 보스턴이 45억 달러 컵스가 41억 달러 자이언츠가 37억 달러 매츠 29억 달러로 양키스가 넘사부역이고 다저스, 보스턴, 컵스가 40억 달러대로 2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지금부터 두 팀의 행보입니다. 다저스는 오탄이라는 어쩌면 베이브루스 이후 가장 파괴력 있는 아이콘을 얻었습니다. 오리지널 16 중 1903년에 가장 늦게 창단해 1919년까지 별 볼일 없었던 양키스가 1920년 베이브루스를 얻고 역사가 바뀌게 된 것처럼 오타니가 다저스에게 역사에 남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지가 궁금합니다. 루스가 미국의 영웅이었다면 오타니는 야구의 영웅인 동시에 세계 2위 시장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치트키입니다. 샌드에고에 입단한 마치 유키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밝힌 일본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온통 다저스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팀은 양키스였습니다. 또한 다저스는 양키스가 작정하고 나섰던 야마모토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는 야마모토를 놓친 충격은 코에니 밥을 두 번 먹인 매치보다 양키스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키스가 최대어급 선수에게 진심으로 도전했다가 퇴짜를 맞은 건 21년 전 그렉 매덕스 이후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쌓인 양키스 로고와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의 가치를 다저스가 뛰어넘는 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키스가 지지부진한 사이 완벽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이제는 왕조를 만들어보겠다고 나선 다저스가 양키스에 얼만큼 접근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당장 3월에 발표될 포부스 평가에서 오타니를 보유한 다저스가 양키스와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좁힐지 오타니가 왔던 간에 양키스의 구단 가치는 철웅성일지가 궁금합니다. 두 팀의 격차가 좁혀질지 여부를 떠나 적어도 메이저리그의 중심이 양키스에서 다저스로 옮겨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신성시장 3월 4일 222 여정 마포구